안녕하세요 공간 그리고 공감 창업 컨설팅 경력 20년 진행자 박성진 모태 전문 부동산 경력 11년 공인중개사 박은주입니다 중개사님 벌써 몇 번의 차량을 마쳤는데 변화가 좀 있나요? 고객분들의 많은 연락으로 바빠졌어요 그리고 지인들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시간무지 아닐까요? 오늘은 어떤 매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충천도에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텔 운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리모델링 하실 때는 무척 힘들어하시는데 이미 새로운 인테리어가 완성된 매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훨씬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숙박업 초보자 분들이 낡은 모텔을 매입하셔서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공사하시더라도 생각하신 것처럼 인테리어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숙박업 초보자 분들이라면 오늘의 매물처럼 리모델링된 건물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중개사님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건물 전체 공사를 하셨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 쓰셨고 가전, 친구류, 비품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셨습니다 전체 공사라면 건물 내부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픈은 하셨나요? 현재 오픈한 지 약 3주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3주 되셨다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현재 3주 동안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중개사님 매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금액은 35억입니다 융자는 25억까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10억으로 새것 같은 모텔을 가질 수 있겠네요 모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매매 금액 35억, 최대 용자 25억, 돼지약 XX 제곱미터, 연면적 XX 제곱미터, 객실수 33일, 주차 15대 가능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완료된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그리고 공감 진행자 박성진 고인중개사 박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